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등영어 발음 비법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초등영어 발음 비법 첫 번째 뭐였어요 그렇죠 입에서 나는 위치 앞부분에서 입의 앞부분에서 나오면은 그리고 뒷부분에서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혀의 위치와 모양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졌죠 선생님이 빨간 양말 끼고 와서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래요 혀의 위치에 따라서 또 혀의 모양 입천장에 이렇게 혀의 위치와 모양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것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야심차게 세 가지나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입술의 모양이에요 이건 금세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의 입은 옆으로 아무리 도톰한 사람도 입술이 도톰한 사람도 사람 입은 옆으로 찢어져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 오 한번 보세요 오 우 이런 것은 입술 주변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모아져서 동그랗게 만들어야 돼서 오 우 힘을 줘서 모아야지 되죠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 해서 보면은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 네 오늘 초등 영어 발음 비법 그 세 번째 소개 이제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 두 번째 소개 드리고 싶은 것은 길이에요 네 몸의 길이에 따라서 자음들이야 그냥 나는 소리지만 몸의 길이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져요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 말에는 그렇게 많이 그것이 작용되지 않죠 물론 어 눈에 눈이 들어갔어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눈에 눈이 들어갔어 우리 그렇게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 컨텍스터라이제이션 운맥 속에서 이해를 많이 하니까 영화에서는 단어의 특히 몸의 길이가 달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그 한 예로 학교에 선생님들이 아 종이 한 장씩 나눠줄게 좀 종이 한 장씩 받아라 라고 하시면 뭐라 그러세요 그쵸 종이 한 장 한번 해보시죠 yes you can say a piece of paper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a sheet of paper 라고 하죠 그쵸 그런데 이걸 발음을 잘못하면 sheet s-h-e-t 그쵸 work sheet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짧게 발음을 해버리면 yeah full letter words 욕이 돼버려요 정말 입에 담지 못하는 나쁜 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발음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뭐 그래 근데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금만 다른 경우 예를 들면 짐 집 전혀 다르죠 우리 귀에는 그런데 원어민들이 많이 혼동을 해요 짐 집 짐 잡 잠 그쵸 뭐 굉장히 우리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또 실제로 다르고 근데 모국어로 우리말을 쓰지 않는 경우는 비슷하게 들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번 시간에는 길이 몸의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 좋겠고요 그 다음 길이 연습이 잘 안될 경우에는 e 사운드가 특히 많이 그런데 이 고무줄로 하는 연습 하시면 돼요 네 잘 안되면 이 e 사운드 같은 경우는 이 근육을 옆으로 이렇게 당기듯이 우리 쪽 하라 그러나 그 무슨 어떤 영화에 보면 이렇게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술을 이렇게 이렇게 근육을 누군가 이렇게 여기서 뒤를 당긴다고 생각하면 잘 안될 때 고무줄로 연습을 하세요 고무줄로 그래서 이 이 이 이 이 아시겠죠 예 잘 길게 하는 데는 가면 훨씬 더 연습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에 뭐 있어요 남자분들은 여기가 좀 앞바대고 여기 톡 튀어나온 거 있죠 어그제야 네 이 성대 부분을 많이 떠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푸, 브, 트, 드, 크, 크 우리 앞에서 많이 연습했던 건데 푸, 트, 크 이런 거는 무성음이라고 해요 이거를 떨지를 않아요 ㅁ, 드, 크 이게 많이 떨려요 영화에서 지금 조금 여기 어렵게 느껴져도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기억해요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유성음 무성음 이런 소리가 나오면 굉장히 복잡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이해 안 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선생님 강의 몇 번 다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안 되면 또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다른 때 또 이렇게 반복해서 해주실 거예요 일단 영어를 구분하는 데는 모음 자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네 유성음 무성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초목달 여러분들한테는 선생님이죠 한청임 선생님이죠 근데 선생님은 지훈이 지민이 엄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선주의 친구기도 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같은 것도 어떻게 categorize 하느냐 분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여러분들 오늘 갖고 가실 거는 한꺼번에 이해가 안 돼도 괜찮으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 소리에는 이 성대가 안 떨리는 무성음도 있고 성대를 많이 떠는 유성음이 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요 여러분들 그 단수 복수 했을 때 복수 단어에는 끝에 s나 es를 붙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책 뭐예요 book이죠 거기 s 붙이면 발음이 어떻게 돼요 books 되죠 근데 books 이러지는 않죠 가방은 뭐예요 bag이죠 근데 bag에 가방들 하면 어떻게 돼요 bag s예요 아니 bags요 bags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는 무성음이기 때문에 무성음 s로 발음이 되는 거고요 g bag의 g는 g 유성음이기 때문에 유성음 z 발음이 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 떨리고 있던 books 계속 안 떨리는 게 붙는 게 맞겠죠 그리고 떨리고 있던 bag 거기에는 z 떨리는 z가 붙는 것이 맞겠죠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단어로 무엇을 좋아한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i like like죠 그런데 그는 좋아한다면 어떻게 해요 he likes 그렇게 되죠 he likes 안 하죠 likes 사랑한다는 i love죠 그런데 그는 사랑한다는 he loves예요 he loves you loves죠 왜냐하면 v 사운드는 이게 유성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이 알파벳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26개 이후에 또 막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대표적인 거는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한번 정리를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모음은 다 유성음이에요 자 알고 있어요 오늘 조금 어려웠나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기초가 되는 여러분들의 발음을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는 이 룰을 알고 있으면 어떤 단어가 와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반복해서 듣고 또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초등 영어 발음 비법 세 번째 시간을 했는데요 무려 세 가지나 했어요 어떻게 입 모양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 또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의미가 달라진다 그리고 성대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에 따라서 성대의 떨림에 따라서 또 이렇게 소리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OK You had a wonderful job 수고 많으셨습니다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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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